주시면 계속 황선민씨 사연 보내신 분들 뒷번호가 다 9256이네 왜 같은 번호죠? 하셨는데 이분이 많이 보내시는 거죠 어 이게 다 뒷번호가 다 이렇게 아 다 다른 분들이구나 아 다른 분들인데 9256이 많은 거예요? 제가 92년 5월 6일 생이어가지고 아 대박 팬들 분이구나 다 그러니까 중간에 번호는 다 달라도 끝번호는 9256으로 다 맞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뒤 네 자리만 읽어드리니까 네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아 백현씨 팬들이에요 팬들이에요 진짜 와 이거 엄청난 사랑인데 저는 0916입니다 얘기해줘야지 그럴 수 있으니까 아 너무 자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네 9256님께서 네 계속 9256님 사실 백현이는 집돌이랑 목격담이 다른 멤버들보다 현재의 적어요 백현이를 길에서 목격하시는 분들은 그날 복권 사셔야 됩니다 아 네 맞아요 집돌이 왜 집돌이? 네 집 아니면 레슨 받거나 밖에 나가는 일은 거의 레슨 밖에 없어요 아 진짜? 가수 활동을 하면서도 계속 지금 보컬 트레이닝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노력파에요 노력파 아니 그럼 뭐 게임 말고 좋아하는 취미 운동이나 이런 거는 있어요? 원래는 이제 PT를 했었는데 어 PT를 하면서 이제 좀 같이 연습이랑 병행하기 좀 힘들더라고 체력적으로 그래서 네 PT는 안하고 PT는 안하고 취미로 게임만 게임만 좋아요 자 9256님 또 9256이에요? 도대체 몇 명이 9256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다음 달 시험 앞두고 있는 2년차 공시생입니다 백현 오빠 나온다고 해서 학업 작업 인강 끄고 보라보고 있어요 진짜 행복하네요 오빠 보고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또 다른 9256님께 길을 한번 쏴 주시죠 합격할 수 있을 거라도 어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사랑합니다 됐어 어떻게 해 선물까지 줘 선물까지 선물이요? 몇 번? 4번이요 왁싱 상품권 일부러 4번을 또 줬어 3번이나